학부모 박사 오오오오오오오 마망님 제 춤선생님 해보시겠어요? 하 incluso 제가 절대 컨텐츠로 춤을 배우는 컨텐츠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coe읍 라스 boo göt followed hey 아 늦게 오시네? 떨리셨나 보다. 자, 일단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일단은 유튜브 친구들과 그거 하도록 할까요? 하이! 아, 지금 차 온다고 피하신 거예요? 하와이 무브가 조금 걱정되지만 그래도 나는 태어난 장제 자체를 구현할 것 같아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저스트댄스 왕구수 마밤님과 저 고세구가 댄스 대결을 할 거예요. 물론 이 세골 내 끼쟁이인 제가 이길 확률 룰 설명부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총 3개의 라운드로 되어 있으며 1라운드는 저스트댄스, 2라운드는 랜덤 플레이 댄스, 3라운드는 하와이 무브로 진행된다. 그중 1라운드와 3라운드는 5판 3선 승대로 결정되고 2라운드는 단판이다. 라운드별 승패는 스위치 라이브 투표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제 M&D로 가봅시다! 같이! 점프해요! L&D 매일! 하나 둘 셋! 점프! 아이 아이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뿅! 아 재밌다. 바로 가는 건가? 잠깐만! 라프스 1라운드입니다. 내가 이긴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인정? 마왕님 승? 아 맞다! 이거 2라운드입니다.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잘못했습니다! 제발!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넌 못 지나간다. 아니! 아 미쳤어! 아니 당신 뭐야? 아니 일단 아니 힘들어한다 힘들어한다! 아 이거 아니지! 난 풀패 안 껴야지! 아 뭐야 누나누나 땅이 진짜세요? 아 진짜요? 아 저 팬이에요! 로나누나 땅님 아이돌! 로나누나 땅님! 자랑 친하게 지내야 해! 아 이 사람 아니에요! 저만! 저 코세구입니다! 짱 귀여운 코세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겁쟁이 마은님을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리셨나요? 왜 중간에 나가신 거죠? 왜 중간에 나가신 거죠? 쫄리셨다고요? 아 아 쫄리셨다고요? 그러실 수 있죠! 괜찮아요! 지구! 아 아 아쉬워요! 중간에? 아 무선 키트가 이상했어요? 으흑! 오 털아줬다 털아줬다! 그럼 왜 메이코는 체력이 남아있을 때! 김축구의 저주 막상막하! 어 뭐야 진짜 막상막하네? 뭐야 완전 완전! 나 37분 되자마자 마감! 나 진짜 주작 안 하려고 37분 되자마자 마감했는데 2점 차이 2명? 단 2표래! 자 1라운드 마무리가 되었어요. 막상막하로 단 2표 차이로 고세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1라운드 이기신 소감 어떠신가요? 한번 놀리는 거예요? 아 이 자식이 눈깔 찔러버린다고. 자 같이 또 점프 한 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막내 1라운드! 1라운드 랜덤댓스 랩으로 보고싱! 아니 눈치 보지 않고 띄우셔도 돼요. 제가 만쳐서 띄겠습니다. 준비! 1라운드 랜덤댓스 랩으로! 하나 둘 셋! 보고싱! 아! 나이스 나이스! 키마 나이스! 잘했다. 자 1라운드는 우리 3라운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랜덤 곡이 나올 거예요. 저 고세구와 마흡님 둘 다 모르는 노래가 나올 텐데 그 노래에 맞춰서 센스 있게 추밍 쳐주시면 됩니다. 3, 2, 1 간다 나 따라한다 나 따라한다 나 따라한다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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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아.. 세트파워 어? 이거 나도 잘했다! 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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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이거! 고세구 승용해 준다고 이거를? 고세구 승용해 준다고! 고세구 승용해 준다고! 나! 나 생각했어요! 나도 옷 입어야겠다! 잠만! 나도 옷이! 나도! 이거 좀 일상복! 이럴까? 새구짱놈! 카와이 부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고 여자가 하는 행동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손님 저희 편의점에는 화장실 없습니다! 너 아이코스 퍼플로 하나 주세요! 아니 박매가 아니라! 마아님! 뭔지 아시겠나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하는 경우는 편의점에 왔는데 맘에 드는 알바생이 있어서 복구로 하면서 도망치다가 공개된 애가 전화번호 준비하고 사랑해요! 준비되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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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구!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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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벌써 끝난거에요? 아 짧곡진댕! 아 이거 아닌데! 세구님! 나 누군가렴! 바로 축하하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아님의 하와이브를 보고 계세요! 딱 1분 갑니다! 55분까지! 야 4명 누구야! 8명 누구야! 감동이야! 누구야! 이거 가능? 아 이거 할로윈 코스튬한 약간 여자친구 컨셉인가? 오케이 오케이! 할로윈 놀이공원에서 카와이묵 대결입니다! 오! 놀란다! 무서워! 이건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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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당한거에요? 와! 아 한 번 더 해주시면 안되요? 마아님? 제가 잘 못찍었어요! 아! 이거다! 이거 놓으라고! 아! 안 돼! 가겠지롱! 할로윈의 납치당! 마아님? 카와이묵! 아니 창의가 무엇이에요? 오! 따봉! 나 진짜 이건 따봉! 인정!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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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였냐면은 소코에 가야되는데 지각을 해서 빠르게 뛰어가다가 이거에 부딪혀서 넘어져 버린 고세구입니다! 약간 소코에 뛰는거죠! 늦어서 약간 엉뚱 발랄 여자친구 느낌? 아! 아! 귀여운 방인데요? 고생고 파이팅! 네! 파이팅! 아직 실험 안했어요! 아직 실험 안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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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러 무브! 어떠신가요? 이해하신가요? 아! 아침에 귀엽게 일어나서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학교하는 새알찬 아이 보고 있으니 킹 봤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이렇게 하는 거 몰라 이렇게 하는 거 뭔데? 이렇게 해서 몰라 아! 오 왔다 왔다! 마한이 왔다! 오셨다!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할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카와이 무브예요? 마한님? 카와이 무브인가요? 아 이게 카와이 무브예요? 어 약한데? 이걸로 되겠어요? 아니 엉덩이로 얻다 비베! 농락하네? 자 마한님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니 여러분들 큐트 고세구 올려! 진지하게 생각해! 햄새구! 이거 누르면 님드 크리스마스 솔로예요! 고! 자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 인사할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해서 3라운드! 마지막! 치열하던 승부는 결국! 마라님께서 이겼습니다! 어떠신가요 소나미? 카와이 무브로 표현해 주세요! 양이에요? 낙콩이다! 낙콩이다! 이 자식아! 낙콩이다! 눈갈지름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여기 보면서 하나 둘 셋!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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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햄새구 진짜 안 주시나요? 햄새구 너 내꺼다! 일로와라! 일로와라! 햄새구 일로와라! 일로와! 너희가 그런 표정 줘야 돼! 심세포가 그냥 터졌어! 일로와! 불 터트려버리잖아! 일로와! 일로와! 너 내꺼야! 그렇지! 햄대구! 오늘 하루 고생했어! 오케이 오케이! 포탈 들어가면 될까? 뭔데? 726이죠? 아니 이거 공포게임이에요! 바로? 아니 햄새구야! 나 치자! 아니 나 치자 한 거냐고! 아니지? 먼저 가보세요! 마은이! 마은이! 앞에! 왜왜왜? 마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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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 스타트맨이에요! 근데... 어! 귀신했어! 놀란거야? 일어나! 마은아! 마은아 일어나! 세구님이 이겼음! 왜 마은님 벌칙충님! 구세구입니다! 네! 구세구입니다! 네! 이렇게 일을 쓰면은 아이돌! 구세구입니다! 킹너! 구세구입니다! 네! 구세구입니다! 네! 여러분의 고장과자 받는게! 구세구! 구세구! 구세! 구세구! 구세구입니다!